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2019년 12월 2일 월요일 방송입니다. 그래도 유튜브가 있어서 다행이다. 만일 유튜브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완전히 자기들끼리 뭉쳐서 자기들 방식으로 대한민국을 완전히 말아먹고 난 다음에도 국민들이 깨우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튜브가 있었기에 이만큼이나마 국민들에게 진실이 전달될 수가 있었습니다. 외교 국방은 물론이고 경제 실정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 현장은 초토화되어 가고 있다 해도 조금 더 과장이 아닙니다. 이제는 숨은 저위가 너무 엄용한 선거법에다가 공수처 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현장 경제가 파탄 상태로 돌아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실정을 가리고 장기 집권이 확고하게 보장되는 선거법 개정을 향해서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선거법 개정에 무리 속을 두고 있는지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핵심을 찌르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정의당과 민주당이 야합해서 총선을 실패하더라도 연립정권을 구성해서 일당체제를 유지하고 말겠다. 그것이 바로 선거법 계약안의 저의이자 목표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거법 개정 강행입니다.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본인 정의당은 득표율이 10%까지 오를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듯한데 지금 정의당은 정체성이 없다. 민주당의 부속물로 객화되지 않나. 그래 진짜 좌판은 유권자들은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민중당을 찍지 정의당을 표를 안 줄 것이다. 2016년 총선 당시 민주당 비대위 대표인 내게 한황상 정총리 등 정의당 측이 이대로 가면 야권이 100석도 못 얻는다며 연합공천을 주장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했다. 나는 관원클럽 회견에서 정체성 맞지 않는 정당과 어떻게 연합하나 이렇게 반문했다. 그 결과 민주당이 총선에서 1위를 하지 않았나. 집권당이 국정을 잘하면 총선 걱정할 필요 없다. 뭐가 두려워서 선거제를 이상하게 고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 당의 정체성이와 무엇이고 관계없이 연립정권을 통해서 1당을 유지하기 위한 선거공학적 목표 위에 다른 선거법 개정 목표나 이유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1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선거법을 확 뜯어 고치겠다는 것이죠. 다음 질문은 공수처법안입니다. 김종인 씨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이상한 기관을 만들어 뭘 하겠다는 건가. 요즘은 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이 권위주의 정권으로 바뀐다. 저는 이 권위주의를 전체주의라고 표현합니다. 이 정부도 처음 시작한 것이 사법부와 언론 장악 아닌가. 자신들이 욕하던 과거정부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어떻게 청와대 민정수식실이 그리 막강한 힘을 휘두를 수 있나. 이렇게 상식을 벗어난 정치를 하면 나쁜 결과가 따른다. 프랑스 대혁명 때 로베스 빼루가 기오틴 단두대 만들어 공포정치하다 본인이 단두대에 이슬이 되지 않았나. 결국 검찰개혁이란 이름을 내걸고 장기직권은 물론이고 대통령 권력을 대폭 강화해서 반대편을 탄압하고 자기편을 보호하겠다는 목표 이외에는 공수처 신설법안의 이유가 없습니다. 옳지 않은 일입니다. 무리한 조치를 밀어붙이면서도 이를 반대하는 야당을 건박하고 국민제대의 가짜 정보를 진짜 정보처럼 분식해서 주장하고 공부하는 것은 이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정말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이구나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국민이 지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진실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편안함 뿐만 아니고 제도개학 제도를 나쁘게 고치는 일이 자신과 다음 세대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침묵하고 무관심한 것은 국민이 취할 선택은 절대 아닙니다. 결국 공동체의 제도개학이라는 것은 모두가 십실반으로 비용청구서를 손에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선거법개학과 공수처 신설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11월 28일자 방송인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을 보고 달콤맘님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수순하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정말 아무 생각도 걱정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라와 관련된 것을 우리가 흔인 공공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라의 앞날을 함께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공공재의 경우에는 늘 무임성자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도 나서서 자유와 재산을 지키는 활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매번 광화문 집회에 참가해서 현장 스케치 영상을 담아서 공병호TV를 통해 가지고 방송을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현장에 나오신 분들의 인터뷰를 한번 병행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집회에 참가하고 돌아오는 길이면 어김없이 그분들이 눈에 밟힙니다. 그래서 매번 토요일에 집회에 참석하곤 합니다. 달콤맘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등록하시게 되면 질문과 댓글을 통해서 의견을 남길 수가 있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께서 자기 성장이나 자기 개발 또 자기 경영에 관심이 있으시면 제가 새로 시작한 새로운 채널인 공병호 자기 경영도 구독하셔서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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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